국민의힘 친윤계의 핵심으로 꼽히는 장재원 의원이 당 혁신위원회의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와 관련해, 저는 눈치 안 보고 산다, 할 말은 하면서 사는 타입이라며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. 장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장재원TV의 한 교회 간증 영상을 올리고, 요즘 장재원 험지 출마하라고 한다, 제가 16년간 걸어온 길은 지름길이 아니었고, 쉬운 길이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장 의원은 우리가 뭐가 두렵고 어렵나, 권력자가 뭐라 해도 제 할 말은 하고 산다고도 했고, 정치 임무는 겪은 낙마와 무수속 출마 등의 경험 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